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세 분께 맛있는 꽃돼지 도시상 갓김치를 드려요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빵이에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빵 슈우 치아이에요 여러분 요거 여기 나 다쳤어 아파 응 다쳐 긁어가지고 이게 샌드위치였던가 샌드위치였던가 상큼해 응 음 음 이거는 바나나 응 뭐지 이거 이거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어 lio meglio 맛있어 눈 그쪽은 너무 unconvin이네 으음 음 mouse 그냥 먹어봐 이거는 빨리 빨리 찐먹어 음 음 음 맛있는 운동 괜찮다 음 밥을 먹어야 돼 디저트 음 음 다 맛있는 것만이 다 있어요 음 음 상큼해요 음 음 이게 제일 맛있네 음 음 아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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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lime 한 개 없대 그래서 한 개 사왔어 못하는데 완벽해 얘가 이것보다 큽니다 이것보다 맛있다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바나나 크림이고 이것은 생크림 쭈 알지 쭈 다르면 생크림이 나와 보여 그 음 음 음 끝났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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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원래 디저트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오늘 추석이거든 근데 밥집이 다 문을 닫은 거야 배달도 안 돼 그래서 여섯 께라고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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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껴먹을게 맛있다 음 나의 퍼리가 톡 빠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알아? 치욕의 피자빵? 치욕의 피자빵 알아? 치욕의 피자빵 이거 먹으면 살쪄 남겨놨다가 아직 먹었네 이거 먹으면 살쪄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것은